안녕하세요. 팔레용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팔레용고 민사 동업종료와 미이행 출자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78579 판결입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수익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20%를 출자한 동업의사였고 피고는 80%를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 동업의사. 상고인이죠. 피고가 상고를 했습니다. 파기환송됐죠. 원고와 피고는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2억, 피고는 8억을 출자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피고가 8억 중에 5억만 출자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2012년 11월 30일 날 해산 청구를 합니다. 동업 못하겠어. 그만해. 하니까. 그러고 나서 2016년 7월에 해산 절차까지 모두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수익금이 분배가 안 됐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익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잔여계산을 계산을 해서 수익금을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는데 피고가 불이행한 3억 원을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 이걸 계산할 거냐의 문제예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통상적으로 동업국자 간에 출자 의문이 안 하면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은 상대로 출자 의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는 말은 동업재산에 3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억 원의 채권을 재산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나눌 거냐. 2대 8로 나눌 거냐. 아니면 1분만 출자한 경우에 그럼 다르게 해산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이 3억 원을 재산에 포함시켰어요.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2대 8로 나눈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부 조합원이 출자 의문을 불이행한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 업무가 전혀 없고 분배 절수만 남은 경우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속을 안 하고 그냥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실제 출자 가액이 비례해서 분배하면 되지 다른 조합원은 더 이상 미이행 출자 의문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조합이 갖고 있는 3억 원의 출자 의문 이행 청구 채권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없고 그래서 수익금에서 그걸 대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원의 수익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출자한 금액 여기서 보면 5억 투자했죠. 그 다음에 2억 투자했으니까 2대 5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조합 존속 중에는 미이행 출자 의문가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그걸 차관을 해서 그거를 채권으로 해서 수익금에 포함시킨 거죠. 그런데 이 사안처럼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 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그런 미이행 출자 의무 이행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실제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계산해서 분배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업 관련 분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쉽게 동업을 해요. 쉽게 동업을 하고 동업을 하면 재산의 분배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동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분배 비율, 출자 비율 이런 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수익 개입, 정산 이런 것들 다 관심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중에 한 명만 경영이 담당하는 게 많아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업에 관련해서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습기간과 퇴직금 산정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2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808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시용후 근로자입니다. 시용이라는 건 수습기간이 보통 되죠. 그러니까 수습기간 거친 후에 정식적으로 채용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서귀포 의료원인 사건이고요.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승소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피고는 원고를 99년 12월 1일 날 수습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1개월간 급여로 33만 8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개월 정도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나서 근로자로 채용이 됐죠. 문제는 이 수습기간. 이 수습기간을 근무기간은 근로기간에 제외되느냐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제외가 되느냐 포함되느냐. 원심은 제외한다고 봤어요. 원심은 채용 확정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99년에 12월 1일 날 들어온 거는 33만 원밖에 안 좋고 1도 뭐 맨날 가르치는 거고 이런 거여서 이건 채용 확정이 아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채용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채용 확정은 2000년 1월 1일자에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시용이란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고용이라는 거죠. 고용. 고용. 그러니까 수습기간도 고용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 그게 고용이거든요.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다. 배운다고는 하지만 배우면서도 옆에 일을 다 해보고 하다 보면 복사기라도 돌리고 있는 거죠. 커피도 타고 어쨌든 뭐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1개월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습사원 근무 시에도 공백 없이 정식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 시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런 시용기간을 악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왔는데 이거는 이 판례에 가면 명백하게 다 위반입니다. 계약관계 맞습니다. 근로계약 맞고 고용계약 맞고 따라서 근로기입법 다 적용됩니다. 시용기간 동안에 그런 거 악용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판례에 꼭 기억이 줄여야 되는 게 좋겠죠. 시용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시에 반드시 포함된다. 따라서 이거 포함해서 퇴직금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사업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상계항변 철회와 별소 제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5-74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인데 피고는 건설회사죠. 시공사, 건설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한국 계약자였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가, 건설회사가 먼저 선행소송을 하나 제기합니다. 뭐냐면 공사비 내놔, 공사비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건물주가 첫 번째 소송에서 하자보수, 하자가 있다.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채권을 상계하겠다라고 해서 한계항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상계항변이 인정이 안 됩니다. 하자가 입증이 없다. 입증이 없으니까 하자보수 채권 인정 안 되고 그래서 상계항변 안 되라고 한 거죠. 그래서 2심에 가와서 피고가, 건물주가 상계항변, 하자보수에 의한 상계항변을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결국은 원고가 피고, 건설에다가 승수를 하게 된 거죠. 승수하고 끝나고 나서 이 소송에서 원고인 건물주가 건설에 대한 상태로 하자보수에 따른 채권, 보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별소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건설에다로서는 아니, 지난번 소송에서 1심에서 하자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가 이겼는데 또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건 부당하다라고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별소에서 상계항변을 이미 기각이 됐는데 다시 항소심에서 철회했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상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별소에서 상계항변이 판단돼서 확정이 되면 확정이 중요합니다. 확정이 되면 기판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상계항변에 효력이 생겨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기판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상계항변 중에는 기판액이 없으니까 맘대로 할 수 있다. 별소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도 주장하고 다 가능하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 항변이니까. 항변이니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소심에서 상계항변이 철회됐고 철회된 판결 1심에서 상계항변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철회됐기 때문에 상계항변 자체에 기판액이 없어요. 기판액이 없다면 무슨 문제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소금지 위반도 아니고 기판액 위반도 아니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승소 맞다라고 해서 끝난 겁니다. 상계항변을 기판액이 있다는 것은 핵심이 거죠. 확정이 돼야 기판액이 있다. 그 전에는 아무 때나 다 가능하다. 철회할 수도 있고 별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항소심에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고는 후행 소송에서 하자 입증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항변은 기판역 판결 확정에 주문해 금액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금액의 범위 한도 내에서만 기판액이 발생합니다. 원고청구가 기각돼 버리면 항세항변에도 아예 안 되죠. 항변 필요가 없잖아요. 판단 안 와요. 원고청구가 인용됐을 때 인용돼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이면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줄어든 금액만큼은 기판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계항변 후에 판결 확정 시까지는 모든 상계항변 별소 제기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략 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전 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을 다투는 소송이었죠. 그런데 하자를 주장하니까 하자 입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못해서 졌잖아요. 항소심에서 철회하고 하자 다시 준비해서 다시 별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가 판단해서 항소심에서 철회하고 별소위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별소위로 다시 하자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사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한 6개월 이상은 공사대금 얼마인지 다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하자 보수 항변을 딱 제기를 해요.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그걸 잘 안 받아주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했다가 기각이 되면 항소심 가서 철회해버리고 다른 소송으로 별소를 제기해서 하자 보수만 다시 본격적으로 다투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원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소송 전략을 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변론주의는 무엇인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2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1934 판결입니다. 판례원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조합장 지휘부존재 확인 청구였고요. 원고는 조합원이고 피고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의 부존재한다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상구를 해서 파기환송됐죠. 조합이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데 2016년 7월 17일에 조합장으로 취임을 해서 계속 연임을 합니다. 그런데 연임하던 중에 2019년 12월 26일 날 그때 정비구역 내의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비구역 내의 주소지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016년 7월에 조합장으로 취임을 한 거죠. 이 도정법 제41조 1항에 정비사업조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전문 1항의 전문의 1호에는 정비구역 내의 거주자 또는 직전 3년 동안 거주기 한 1년 이상이자 이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2호는 정비구역 내의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후문은 뭐라고 되냐면 선임이 되면 선임일로부터 인가 받을 때까지 정부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된다. 선임일로부터 인가 받을 때까지 정부에 거주해야 되는 게 임원의 자격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후문과 전문 이렇게 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고가 선임일 이후에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후문을 사유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원심은 1호 2호 그니까 그 직전에 선임되기 직전에 거주를 한 적이 없다. 선임되기 직전에 5년 이내 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이런 사유를 이유로 조합장의 지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즉 변론주의 원칙상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하지는 안 된다. 즉 원고는 후문, 선임된 이후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주장을 했는데 선임 당시의 자격요소에는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원심이 전문 1호 2호 즉 선임되기 전에 자격요건을 이유로 원고청구 인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호 2호 위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고가 그걸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청구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변론주의 원칙에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파기에서 돌려보낸 겁니다. 이 변론주의 위반으로 파기하는 판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송심에서는 원고가 다시 전문 1, 2호의 사유로 파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장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피고는 폐소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법원 판단 자체는 맞아요. 주장하지 않았는데 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고심에 제기하실 문제고 1심, 2심에서는 이런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아까 말처럼 이런 주장을 하면 어?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면 되죠? 해버려요. 또는 법원이 성명권 행사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가 즉 선임되기 전에도 이런 게 없었던 자료를 냈으니까 법원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냈는데 이 자료 낸 걸 봐서 이거 주장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변호사는 이거는 되나 보다 해서 그것도 추가로 주장하게 돼요. 아니면 이 사건에는 당사자가 소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일반적인 1심과 2심에서는 성명권이나 또는 선회를 막 해줘요. 아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볼 수도 있다. 라고 막 선회를 해서 주장을 인용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사건은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상고심에서만 문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잘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재판장의 성명권 또는 주장을 선회해가지고 막 이런 주장이 있는 걸로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조그만 단서를 찾아서 이 단서를 보니 이로이오 주장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이긴 하지만 실제에서는 성명권이나 선회한다는 의미로 변론주의가 상당히 무력화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판례용부 형사 압수수 절차 위반과 증거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4938 판결입니다. 판례용부 요리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법부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했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7차를 거쳐서 몰카를 촬영합니다. 이상한 사진 찍었겠죠. 피고인이 2017년 9월 4일날 횡단보도 앞에 있는 치마 입은 피의자의 다리를 촬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발이 돼요. 적발이 돼가지고 휴대폰을 적발되어 잡힌 상태에서 경찰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이미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간 다음에 경찰서에서 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니까 그 사이에 다리 사진을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하니까 못 찾고 막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다른 여성의 신체 촬영 사진이 발견됩니다. 아까 말한 7차에 걸쳐서 촬영한 거. 그래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다른 범행이 있다는 진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참여권 없이 이걸 포렌식을 해가지고 1번, 7번 영상 파일을 압수하고 목록도 상세 목속을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앞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압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갖춰서 삭제된 8번 파일을 찾으려고 포렌식을 맡겨서 삭제들을 복원시키고 그러면서 그 새 영상 파일을 하면서 참여도 안 하고 구체적인 상세 목속을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압수를 해서 증거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그거는 증거는 없다. 참여권도 안 됐고 목록도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죠. 그랬더니 과연 이렇게 이미 제출된 전자증권 탐색할 때 이렇게 참여 기회 제공 안 하고 증거분도 교부 안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냐.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과정의 성질과 내용,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제출 당시에 피고인의 동석간 자리에서 1번, 7번 영상물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범행도 자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여기의 미제공 목록 미교부 시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증거가 인정된 거죠. 참여기 제공 안 했고 목록을 교부 안 했는데 증거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출 당시에서 피고인이 같이 본 자리에서 확인했고 범행이 진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처벌의 필요성이 앞선 판례입니다. 지금 성폭법, 아주 화렴치범이죠. 화렴치범이고 심지어는 발각되니까 영상 지워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절차 위반이 곧 권리의 침해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해서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지지 않았다면 증거는 인정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위반한 그 자체로 권리 침해가 된 거예요. 왜 차별기의 보장 안 하고 목록 교부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적 침해인지 여부를 처벌의 필요성으로 자꾸 바꿔버려요. 그래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실질적 침해가 안 되면 절차 위반 괜찮다는 겁니다. 다 괜찮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몰카 촬영 있으면 현장에서 다 확인해서 몇 번 몇 번 있다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 참여 기회 제공 안 하고 그 다음에 몽독 교부 안 하고도 다 인정돼요. 이 판례 때문에. 다 인정돼요. 결국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실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해당 사례에서는 변호인 선입 후에 과연 절차 참여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불병합니다. 이거는 원심에 매우 타당합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절차를 수사기관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 효과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절차를 위반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면제비를 주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런 판례는 매우 안 좋은 판례고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을 계속 조장하게 되는 판례인데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고 매우 안 좋은 판례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